1, 2, 3, 4 2, 3, 4 1, 2, 3, 4 2, 4 2, 4 3, 4 3, 4 3, 5 3, 4 3, 5 4 5 숨이 막히도록 여템테이션 뭐 포기할 수 없어 후 소리쳐봐 세상은 너의 것 너와의 무게 스타일링 다 가져봐 내 맘댐 너의 것 내 맘댐 너의 것 아! 형, 안녕히 있어? 아! 괜찮아? 아니, 나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? 네, 괜찮아 진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 번씩 해보자 5, 2, 3, 2, 4, 1 많이 아파? 이렇게 다쳐서 ellernointe coisas 어떻게 해 보샐 큰일이다 진짜 너도 춤추는 게 꿈이야? 꿈? 아니 난 그냥 춤이 좋아서 재밌으니까 추는 거야. 그래. 근데 그거 알아? 널 알게 되고 나한테도 꿈이라는 게 생겼어. 너하고 같이 이루고 싶은 꿈. 너든지 새로운 에스프레스. 너만 다 보여줘도 항상 난 멈추지 않아. 다가와봐 너도 늦게 봐봐. 준비가 됐다면 이젠 나를 가져봐. 너도 미치게 될까? 너도 내게 말할까? 이것이 우리가 꿈꿔왔던 순간인가? 준비해봐 시작해봐. 갈 따라 리듬 따라 맘대로. 소리쳐와. 세상은 나의 것. 다가져와. 내 맘 다 너의 것. 내 맘 다 너의 것. 스타일멘. 스프레스.